수중 정밀 촬영 기능을 탑재해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중 촬영 로봇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해저 100m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다양한 해저 탐사와 정확한 지형 계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중에 인공 워초가 설치되어 있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앞바다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중 촬영 로봇 사이클롭을 투입하자 로봇이 서서히 움직이며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촬영해냅니다.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자 복잡한 해저 지형이 3D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실제 수중 지형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중 촬영 로봇은 2차원 수준의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사이클롭은 하늘을 나는 드론처럼 전후 좌우, 상하,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추진기를 장착해 거친 바다 속에서도 정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느낌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봇은 정확하게 센서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정밀하게 촬영을 하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저렇게 3D 영상이 구성이 되고요. 수중 로봇을 이용하면 센티미터 단위의 작은 수중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서 백화 현상의 확산이나 지각 변동 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